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빠 여기 할아버지가 아니거든요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아 이거 먹고 싶어요 아 이거 먹고 싶어요 아 이거 먹고 싶어요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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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어르신, 제 생일인 줄 어떻게 아시고요? 은하자들 다 주셔서 축하하십시오. 축하하십시오. 식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저 생일인 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뽀오피, 어르신 내 강아지 뽀오피가 털어내고 일어났어요. 규정식 기간 다 해야지. 저 보지 말라고요? 도망 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톡? 네. 이 정식이 개인지, 개인지 정식이 개인지. 왜 이렇게 노려받게 이런 것들을 다하나. 끝판으로 지난달에 거부동들이 생기면 좀 준비할까요? 그거는 내가 없을 때 말씀하십시오. 뭐 그런 걸 준비할 거대. 그거 말고. 그렇지. 저기 있어. 수고하십시오. 기름값, 가슴이, 놀거리, 놀거리, 놀거리. 이렇게 앞으로 걷어들고. 이런 거 싹 다 있잖아. 그냥 싹 다요. 그렇지. 싹 다 울려. 이거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나고 불러 놓고. 들어와 할 수는 없을 거야. 뭐? 딱 불러 놓고. 내리내놓을 수 없을 거야. 그냥 흔한이 있을 건데. 남자값아. 우리가 달리 1% 먹으니까 아니고. 한병 comic. 다시 1% 먹으니까 다음 Cay mü snatchay. 투자 후다 지저도. Aussie 주세요. 오 그렇지? 세 업. 우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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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중에. 푸의omi 말하는 거니 least 한 분 주가. 아, 예예. 그렇지. 아, 이거 웃겨오네. 어, 웃겨오네. 야, 이거 케이비 많아. 우리 케이비. 어, 지금 웃겨오네. 두 번 내려보세요, 이거. 지금 또 우리 뒤에, 잠깐만. 그런데, 이 화려한 성주를 통해서 성주자가 초반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지? 아, 이거. 야, 여기 쓰레기를 여기다가 가서 버려, 이거. 아니, 이거 누구야, 이거. 뭐야, 쓰레기. 그냥 버려야겠지, 이거. 뭐야? 뭐야? 나이. 이게 뭐라고 적혀있습니다. 어, 뭐. 이 상자 안에는 평생 쓰고 나무를 우물 써보려고 하는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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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이 있어, 우물이. 아, 하지만 이 상자를 열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풀어야 합니다. 와, 기회는 총 다섯 번. 아니, 다섯 번이기에는 모든 소비씨에는 평생 이 상자를 열 수가 없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빨리.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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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비닐이 많을 것 같아, 사람. извин이. 아니. 비밀번호를 받아들여. 비닐이 참 많고. 비닐이 참 많아. 비닐이 참 많아, 그쵸. 비닐이 참 많아, 뭐야? 지금 비밀번호를 봤어요. 집 비밀번호를 몰라. 이런 사람은 안돼. 이게 별로야, 아네. 어, 피해 수 집거든. 집에 비밀번호를 봤어요. 1년 6! 1년 6! 철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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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6! 언제 여러분이 지금 되는지 몰라? 철양나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까 1년 6! 가자! 시작! 1년 6! 아니! 근데 나야! 왜 너만 불러와도 귀하나 아니!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돌 백성들에게 이 상대하는 적에 큰 상봉을 내린다고 하십시오 이 돌 백성들이 머리를 접고 제주가 귀엽다 귀엽다 네! 이 돌 백성들을 빼고 네! 네! 근데 상봉을 준비하십시오! 아니! 이 상대를 내는 적에 큰 상봉을 내라 주십시오! 기도 세도 모르니 네! 그러니까요! 좋다네! 예! 예! 나쁜 짓에서 좀 더! 너무 많이 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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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백성들은 들어주시오! 이 상대의 비밀번호를 푸른자에게 큰 상봉을 내릴 것이오! 그 상봉! 뺏겨오겠소! 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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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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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기 콜택이 약발에서 저기 타자핫지판에서 약발이었냐? 야! 너 한의 하나는 힙수 좋아하지마! 아닙니다! 사악도! 그곳에 위치해서 제주도! 그냥 우리 백성들은 쫙쫙쫙 불을 쓴 뿐입니다! 예! 아! 형태! 어떻게 이용해 이 상가를 한다는 얘가 이해야도 우리 위반님이 하늘에서 제일 많이 족쥐 게임하느라 부리였죠. 아니 제가 보기엔 이렇게 그냥 허아오우 봄 제가 보면 어디가 아프지 무슨 걱정이야 그거도 터뜨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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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님 너 너무 좋아 아씨 너너너로 도와주하자 하십쇼 또 못 밀으시겠다면 제가 또 한 번 진짜로 받으시겠습니까? 나를 사토래 내리 들어야 되는데 그래 뭐 해봐 목상인데 네 나를 옆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고맙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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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시피 옆으로 다음으로 똥배 똥배 마지막 가슴 ,, 너누일 오 오 오 오 오 키 오 아 오 그럼 대체 언제 죽은 얘기해? 너 박씨가 눈에 빠지는 얘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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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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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쓸데없는 소리말고 뭐 진박도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어 좋습니다. 비트 드세요! 아 불다 손을 시키면 드디어 그대별이지나 못생긴가 예 명놈이 야 니가 한 번씩 숨어라 이리와 말고 오! 제대로 내줬 숨다는 힘을 내야지 지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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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현아! 네! 좀 진찰해요! 그래서 이 3대가 열 수 있어? 없어? 아 그럼 제가 3대를 한번 진찰해! 3대를 한번 진찰하고 가겠습니다! 아 참 이 3대가 진찰하고 처음 보네 아우 진통해? 야! 아우! 야! 10점에 쳤어! 어떻게 했냐? 이 3대가 말하는 비밀 번호 소리가 되는데요? 야! 저 뭐하냐? 예! 이 3대가 말하니 하루에 4번 백성들에게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박수씨 성과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야올만!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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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첫번째 아주 Trump 대결 다리 비밀원회 오! 오! 고수. 오! 북쪽으로 다 덮어내기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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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주 돌파니까 비밸문술인거 아니야? 나흘이 제가 한번 진탈을 해보도록 그 다음에 그 밤에 지금 진짜 돌파니까 빌려 쓰는 것 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로 바로 제자들이 지금 비밸문술인거 아니야? 야 꺼져! 얼쏘! 부녀 한 번 와 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 장터기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구요 없을 건 없답니다 미속장법장 아이 고사고 제일 열심히 다 축하드립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조선에서 나오는 것때문은 다 일단 미속장표의 대표이사 총은 장씨요 이름은 사치라요 상사치라 합니다 아 장사치? 야 제가 보니까 제 닦고를 못 부르니까 니가 받아 예 상사치라요 진짜 깜빡할 수 있겠다 하하하하 그래 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아유 예 사또 헌데 요즘 무삭종으로는 새 능력 큰 일으로 인해 우리 백성들의 소문에서 도움이 나올 공이 없습니다 깜깜깜깜깜깜깜깜 우리 백성들의 안거리 깜깜깜한 놈 그렇긴 한데 어르신 맞게 안 부리는거 아니였어요? 아 맞게 안 부리는거 아니였어요?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 깎이 소문을 준비하지 못했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또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 주신다면 우리 백성들은 더 알래없이 행복해할 것이고 어르신? 우리 사또의 진실 또한 훌쩍 아주 그냥 훌쩍 훌쩍 오르신거라 생각됩니다 남자가 이 사람으로 일단 공부하지 마시고 식음을 대폭 낮춘다고 하시기 시작하라고 나 좀 이따가 베푸려? 일단 그렇게 말해 놓고 쥐도 새롭게 새 배속탕을 같이 올려버리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올릴 때 팍 올리고 내밀 때는 내 눈에 식음만 하자 이거니 아유 이거 한 번 더 그래 잘 봤어 하나님 그날들 마음을 실시해야돼 세금을 놔둬 주케요니 또 이 상자를 반드시 열어야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런 천하의 결항을 하는 놈들이 아니냐고 우리 백성들을 지사를 못 보러 가셨다든지 저런 돈을 놓는 거야 저런 돈을 놓는 거야 저런 돈을 여기서 엄마는 못 벗겨진 제가 주문을 해야 해 어! 아! 아! 조용시십시오! 조용시십시오! 이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겪어본 재주가 있는지라 분명 그 상대를 확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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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 사또. nie 예 signific 예 예 예 예 예 오오오오오오크러아 아아아아 왜? 뭐가 보이네요? 네 그 3부 비대고봐 5? 4? 9? 8? 9? 그렇죠 8부 비대고는 4구 8부인다 바로요 4구 8구 아 4구 8구랑 4구 8구 그러십니다 여러분은 4구 8구입니다 네네네 1번번ime 2깥거라 4구 8구? 어 그래, 잠깐만 자 간다! 간다! 아 이것들은 그냥 사기꾼 이러네 이것들! 이 기회가 조금 밖에 안 남았습니다. 고름때문에 기회가 날라겠습니다. 사또도 힘들었을더라요. 사또 꼭 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준비했어! 보조! 이석 작동! 사업자입니다! 제주도 공부! 작동반~~ 혜라야! 혼자 하세요? 아 이 정도인데 야! 이게 뭐 하는 동주야? 예선도 저희는 조선의 아이돌 피나 멀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봐주세요. 요거스와 피나 사랑 고령이다 예 저는 칼키러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칼키러라고 맞아요 저는 고령키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칼이라고 사랑은 정원형이다 예 기빨받아서 진행을 해 라고 부르겠습니다 야 기다리라 왜 멀고 이 칼잘을 먹은건데 아 저희가 전부 이윤단을 진출하려면 작은 이윤께 필요해서요 또한 이렇게 많이 건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저희의 매력을 뽀내셔라 싸웁니다 그리고 뮤직 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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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뭐 뭐 뭐 야 야 야 야 저 아이돌님이 저 또라인 좋았는데 꼭 키라가 나가는 거니까? 또라이? 저러니까 평생 목소리지 여러분 저희 팀은 앞으로도 잘 노래합니다 누가 틀린 사람이 붙어? 출 logged in 저 가다를 거둔 스트레이크로 내 속거éo니? 어 맞아 보다시피 가진거 하나 없는 거짓말 맞고 마..맞고? 너 야 마구시냐? 맞군요. 조성만을 끝까지 들어야지 암튼 내가 영상을 좀 해봤는데 우리 사또가 그렇게 이모를 하다 해서 뭐요? 밥 좀 얻어먹으려고 찾아왔어 어 밥을..어 맞어? 귀여워 이게 거짓말이야 아니 거짓말 어디서 이게 꿈쩌라가서야 아니 거짓말? 에이 야박하긴 공짜분은 안되는거야 그럼 나와 터레나 하나하나 하자 나는 사또가 가지고 있는 그 상자를 열심히 있는 강조를 알려줄테니 사또는 나와 여기 계신 모든 백성들에게 역전백량 짜백짜마를 나눠주는건 어때? 어때? 여덟 간량 역전 백량과 싸움 될까 봐? 여전 백량과 싸움 될까 봐? 사또! 일단 그렇게 한다 하십쇼 이 상자벌 여기에서는 공장으로 곧률원을 내 둬싱 работ lynch 하하하하 또 내가 뭐 힘이 있겠어? 뭐하겠어? 내가 또 알아가지고 야 그치같은거 아니야! 야 그치야! 어떻게 하는 중이냐? 실은 내려야겠던데 어떤 보살님께 보수를 배운 적이 있어. 아무것도 안 버리지 않아? 야! 그럼 뭐 누굴 듣고 대부분 해봐! 지금부터 내가 하면 하는 대로 시키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좋은 일이 있을거야 자 내 말이 잘 들어 앞으로 하는 걸 자 다? 그리고 왼쪽으로 두 걸음 왼쪽! 그리고 뒤로 하는 걸음 뒤로!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두 걸음 다? 어! 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똥을 밟게 되겠지 똥을! 도가가가 도가가가 인사했어 이 놈이 가는 공간을 능리하니가? 아니 잠깐 나는 사도를 능리한 적이 없어 단지 내 보수를 보여주는 뿐이지 뭐 그건 그렇습니다 예 예 야 그러지마! 너 그래서 이 상자를 열 수 있느냐 없느냐! 어? 마지막 기회다! 에이 그렇게 의심이 많으려면 나도 열 수가 없다니까 아 진짜 따진 것 같아 그래 뭐! 문질도 따지지도 않으면? 예 문질도 따지지도 않고 예 문질도 따지지도 않고 일호 흥흥흥 일호 흥흥 일호 흥흥 일호 흥흥 일호 흥흥 어 맞아 예 문질도 따지지도 않고 일호 흥흥 일호 흥 일호 흥 예 문질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기로가 싸지지도 않고 간다! 우시도 따지지도 않고 일호 흥흥 여보니 어서 우주로 가시지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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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끄러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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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이거 정련들이 쳤어. 바배보사 출구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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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가YamнQ 나를 못하는 거야! 우리 이거 또 한 번만 더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이것이 더 상대의 이겨!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저 사람들은 고개를 쳐다라! 저도 백성입니다! 내 이동을! 오사람이 살려주십시오! 제 입건이 채우기에는 혈안이 되어 사비사회를 세우고 상당의 문이 열어 이 모고한 백성 고기야! 이 꼬이 이게 뭐냐 이게! 이 피스도 못 얻어먹는다! 기사의 문이 다 끝나고 박사줄게 이 모고한 백성 문을 공주하여 주관절의 바툼이 내 문제를 내가 알렸다! 대단한! 저는 아니다! 아니! 사장님이 그렇게 잡고 계시면 얘 크게 잡고 가시는 거고요!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마 나 그런 거 안 했어! 안 했어 아직! 저는! 선물! 내물! 이런 거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제가 진짜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근데! 얘 봐! 이 시험 얘 봐! 받으라고! 받으라고! 이렇게 욕을 꼭 찍으니까! 아! 아! 쟤가 어디 간만 쓰겠다로! 아! 그럼 너는 주안에 얼마나 깔았을 뿐니 아무 죄가 없다로! 그 얘기야! 그 얘기야! 그 얘기야!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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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보다 잘 먹고 잘 자리겠다고 또! 이렇게! 굿작하고! 또! 이렇게! 굿작해서! 이 백성들을 다 붕겨 죽이거니 이 양산은 아무 잔인 수 없다고! 우리를 넣고 다 잡자! 우밟아! 우밟아! 야! 영화라! 이놈들을 매우 죽어서 시행을 다 쓰이고 오게다가 다시 쳐! 야! 야! 왜? 왜? 야! 야! 자! 예! 자! 그 의사가 잡혀주신다고 해가지고 아! 아!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걸 바꿔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인하ia 있습니다! 다른 걸로 아! 좋다! 그럼 당장 내년에 복관을 열어 쌓여있는 곳을 여기다 백성들에게 지금 찍고 오는 사람 맞죠? 발킹 사버리는 놈이 발킹까지? 맛있겠다! 그런게 다 삽도 안정 금지해가요 어떡해 어디서 안팔냐 엉덩이 아파서 죽어 엉덩이 아파서 죽어 엉덩이 아파서 죽어버려 응 여왕 저 삽도놈이 그려온 모든 문과 복싱을 여기 있는 백성들에게 물고르다 보도록 하여 그리고 또한 오늘의 생일 잔치를 오늘의 생일을 위한 잔치로 할 것이다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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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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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3, 1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한글검수